원포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원포입니다 저기 말이죠 원포요 다시 한 번 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리는데 너네는 된다 감사합니다 8개월 안에 BTS를 넘어갈거야 정말 저게 선배님인데 내 생각은 그래 그리고 BTS도 장주영 PD가 처음에 경기방송에 모시고 왔을때도 8개월 안에 된다고 했어 저희도 됐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각자 소개하겠습니다 한 명씩 안녕하세요 원포에서 얼굴 마감을 맡고 있는 토요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포의 매력적인 비주얼과 네 네 원포의 국제사원담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로디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 원포에서 히어로를 맡고 있는 영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작아요 안녕하세요 원포의 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포에서 메인웨터를 맡고 있는 현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포에서 메인댄스와 비글린을 맡고 있는 BTS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포에서 카리스마 리더 이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왕의 자랑이 되고싶은 우왕주신 미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포에서 메인보컬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우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포에서 메인보컬과 메인보컬과 사망요우를 닮은 은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재 안녕하세요 원포에서 최고의 귀염비를 맡고 있는 세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팀에서 유일한 미성년자 귀염둥이 막내 경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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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원포에서 공을 맡고 있는 리드보컬 작은가인 루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포에서 섹시함과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구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리질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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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합니다 지금 한 학급이 다 나와서 인사하는거죠 한 학급이 로디는 어디에서 왔어요?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어디서 오신거에요? 네 자카르타 근처에요 근처에서 제가 인도네시아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자주 갔었어요 반둥 수라바야 마두라유전 다 갔었습니다 예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잘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본을 제일 잘하는사람이 영훈이 아 네네 영훈이 일본사람들 많이왔으니까 일본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자 여기도 인기가 많지만 일본말로 잘 맞으셨다고 인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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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 오네가이시마스 잘했고 아 아 그리고 막내가 누구에요? 막내 막내 몇 년생? 오늘의 막내예요 이번에 이천년생입니다 이천년생 이천년생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어 자 조금 이렇게 돌아서서 저쪽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우측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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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리고 이쪽도 한번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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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계속해서 원포유엠 무대 계속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요? 어떤 노래? 네 다음 곡은 2집 타이틀곡에 소록될 뚜루뚜루라는 곡인데요 이 뚜루뚜루라는 곡은 여러분들도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발랄한 음악이니까 같이 즐겨주실 거죠? 네 저희가 뚜루뚜루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저희 원포하고 계속 소통하고 대신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항상 SNS랑 뭐 팬컵이 항상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주시고 많이 원포유엠 보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원포유엠 무대 개시됩니다